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레인의 게임방 오신코스 환영합니다. 저는 새로운 핸캔 받아서, 이건 아마 pvp에 드랍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 pvp 핸캔인가요? 반전된 위기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저는 화사적발에 끄대구용, 탄약, 진속, 발사, 살상, 탄창, 그리고 새로운 포기, 토기가 있어요. 조용한 한순간 전투 중이 아닐 때 재장전 속도가 증가합니다. 이건 아마 pvp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. 근데 물론 유치의 역학 나쁘지 않을텐데 이 무기는 탄창의 첫 전발의 탄약을 사용한 동안 재장 속도와 안정성을 증가합니다. 그거 좀 괜찮은 편이에요. 그리고 우리는 한번 이 무기로 pvp에서 들어갑시다. 한번 해봅시다. 총수는 어때? 괜찮아요. 나이스. 지금은요? 네. 더 빨라져요. 나이스. 굿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사람을 죽이자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굿. 벤티즈를 얻었군. 거기 누가 있는지 몰랐었어. 거의 모두가 궁화 쓰고 있네. 그냥 핑이 좀 심한데? 아이고. A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플레이다. 그대로 밀어붙여 A 거점을 빼앗겼다. 지금은 갑자기 근데 신경유자 많이 있는데?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뒤에 누구 있었는데? 조심해야 돼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아니 죄송합니다. 왕의 ring에 hourger 2. 은비 남은 창 팀 longing 보러지는ines 아깐 속살하기로 고수 peser 왕의 incapable 위험해요 여기로 가자 이거 있어? 나이스 위험해요 어디야? 디지털 속도가 맞아서 너무 좋은데 이거 먹어 이거 잡았어? 나이스 안 돼 도망가야 돼 잘랐어 뒤에 장전 굿굿굿 계속 여기 하나도 있어? 아닌데? 인줄 알았어? 그냥 진짜 빵빼 쓰면 오버시드 받아서 너무 좋은데 너무 멀어요? 반면 네 도망갔어야 했어 그분은 안 좋았었어 아쉽다 아쉽다 아쉽네 좋은 생각이었는데 어디로 갈까? 어디로 갈까?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오우 갑자기 아무것도 못 봤어 제 앞에서 그냥 그 풍화가 너무 많이 있어서 5분 남아 5분 남아 시작이 좋아 접으쳐 헤헤 잡았어 오우 오우 멋있는데? 어디야? 오지도 못했어 약간 왠지 좀 더 케이스인 것 같아 까비! 이들이 어딘지 몰라 바로 여기 있었네 어? 파크 트기 전 다 같이 돌아다니는데 제 입 맞고 싶진 않아요 벽은 어디니까 아 제발 왕 왕 왕 왕 히힛 웃어봐 아 진짜 왜 어없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네 런히도 평등한 게임이네요 런히도 평등한 게임이네요 하아 점점 짜증나요 그냥 그거 보자마자 죽어요 아 지가 잡은 것이 아니였어? 아 진짜 이 거점을 점령해서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군 이 거점을 빼앗겼다 1분 남았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앞으로 30초. 여기야? 옆 공격도 할까? 나이스. 나이스. 어디야, 여러분. 10초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지를 얻었어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진짜? 덜 못 잡았어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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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